작가가 야심차게 들고나온 심장, 인류의 기원. 지하에 처박혀, 뉴스크릴라 하늘이... 아유, 진짜. 가만 안 둬, 이씨. 웹툰 마녀가 이번에는 인류의 기원을 엄청 깠거든요. 요즘 구독자 수도 더 늘고 독설독이 제대로 올랐더라고. 저도 당해봐서 알아요, 그 심정. 야, 두희야.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거면 빨리 정리를 해. 답답하다, 진짜. 아유. 환장, 안 괜찮네. 이거, 햄버거 2반에 그냥. 역선해, 역선해. 행성공의 춤들로 지구도 망하고, 웹툰도 망하고, 오윤 작가도 방했어요. 아니, 그냥 그런 빅크 코미디보다도 못한 작품을 왜 굳이, 굳이 끌고 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. 혹시, 왜 잠깐... 이번 편 조회수가 대박이네. 다음 편은 더 세게 갑니다. 다음 편은 더 세게 갑니다. 어? 어? ㅎㅎㅎ ㅎㅎ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